자 비잔티움 제국 들어갑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동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서로마, 동로마 배웠습니다.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서 망했죠. 동로마 제국은 천년이 넘도록 유지가 되는데 이 동로마의 다른 이름이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은 일단 수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부르는데 교과서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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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스탄불은 현재도 이스탄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터키 우리랑 형제국가라고 불리는 터키 공화국의 수도이기도 하죠. 터키 자체가 동서양의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 당연히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돈을 상당히 많이 벌 수 있었고 그 당시 때 최대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사진을 보는 것처럼 두텁게 성을 쌓았기 때문에 또 이 앞에 잘 보이진 않지만 물로 이렇게 겹겹이 방어막을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함락되지 않았었던 천년이 유지되었었던 그런 도시가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합니다. 황제교황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서유럽 같은 경우는 교황의 힘이 상당히 쎘었잖아요. 그런데 동로마 비잔티엄 제국은 달라요. 황제가 정치 군사뿐만 아니라 종교의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볼까요? 황제교황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가운데 황제가 있죠. 이 오른쪽은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과 여기는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 종교인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모습인데 황제교황주의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 전성기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큰 황제라는 뜻인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옛 로마 제국을 다 차지했었고 유명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만들었고 성소피아 대성당을 건설했습니다. 특히 성소피아 대성당은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돼요. 이 그림을 볼까요? 비잔티엄 제국의 영역인데 상당히 넓죠. 로마 지역, 옛날 로마 지역을 차지했었던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수도였던 콘스나트노폴리스는 흑해, 지중해, 동양, 서양의 길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길목이었었다는 거. 그리고 동서교회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되는 것은 성상승배 문제예요. 성상이란 말은 어떤 성스러운 형상, 예를 들면 성모 마리아, 이런 거 있죠. 예수님상, 십자가상, 이런 종교랑 관련된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성상이라 그러는데 이 서로마, 서유럽 지역은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게르만족을 크리스토교를 믿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게르만족이 그를 쓰지도 읽지도 못하는 무식한 족이라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이 서로마 입장에서는 그들을 크리스토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성상승배의 필요성이 있었죠. 그런데 동무만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세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입장 차이에 의해서 서유럽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중심을 잡았고 동유럽에서는 그리스 정교라고 해서 새로운 종교가 탄생을 했는데 이 둘을 다 합쳐서 우리 크리스토교라고 부르죠. 뿌리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익숙하죠. 선생님 다니는 성당도 로마 카톨릭 계열입니다. 비잔틴 문화 쪽이에요. 여기는 복합적인 문화예요. 그리스 정교라는 종교, 그 다음 기존의 그리스 로마 문화, 헬레니즘 문화가 섞인 문화이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이거입니다. 그리스 로마 고전 문화를 보존하고 연구했어요. 그리스 로마 고전 문화의 특징이 우리 앞서 배운 것처럼 인간 중심적이었잖아요. 그리스 신화 보면 인간의 모습과 신의 모습이 보였었죠.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뒀었는데 지금 서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 앞서 계속 본 것처럼 크리스트교 신 중심의 사회였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인간 중심적인 것을 잘 보존을 했다가 나중에 서유럽에 특히 이탈리아 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 중심의 서유럽에서 인간 중심의 그리스 로마 문화가 들어오면서 르네상스가 다시 생기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를 요인을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르네상스 영향을 줬다는 것을 뒤에 다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법전 편찬한 것을 얘기해줬었고 특히 건축이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비잔티엄 양식을 한 성소피아 대성당이 있었습니다. 돔과 내부의 모자이크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건 그림을 봐야지 이해가 쉽죠. 이렇게 동그란 돔을 특징으로 했었고 내부가 이렇게 비어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모일 수가 있었고 동그란 돔 그리고 내부에 옆에 본 것처럼 모자이크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미사일처럼 첨탑 있죠. 이걸로는 이슬람 모스크의 특징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것은 훗날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훗날 이슬람 세력에게 장악을 당하고 나서 생긴 거라고 하죠. 오스만 제국이라고 나중에 동로마 비잔티엄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망합니다. 그때 생긴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본 것이 이쪽 동로마 비잔티엄 제국 배웠고 동로마 옆에 동유럽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유럽 쪽에 이 비잔티엄 제국의 영향이 가게 되는데 특히 슬라브 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브 문화권이라고도 하고 그중에 키에프 공국이라는 게 생겼고 나중에 러시아로 영향을 개승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비잔티엄 제국 배웠는데 꼭 짚어야 될 거 형광펜으로 칠하고 넘어갈게요. 수도가 콘스탄티노폴리스였다라는 거 그래서 교육료에 위치했었고 황제 교황주의라고 해서 황제가 모든 종교 권한까지 가졌었고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꼭 기억해야 되고 성소폐 대성당과 법전 유명합니다. 그리고 동서교회는 성상숭배 문제로 갈라졌고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나눠진다라는 거 비잔티엄 문화에서는 그리스 로마 고전 문화가 잘 보정이 돼서 르네상스가 영향을 끼쳤고 성소피아 성당이 돔과 모자이크가 발달한 비잔티엄 양식이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